1. 구원자 구원자님 구원자님 어제 이름 미안해 원래 니니는 그런지 절대로 안하는데 성격이 바뀐 바람에 어쩌다보니 구원자님 구원자님한텐 정말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니니는 포기하지 않을거야 오늘도 계속 테스트할거지? 고작 한 번만에 포기할 순 없어 구원자님도 니니의 심정을 이해해주는거지? 구원자 구원자님 주ιο기 구원자님 날씨가 이렇게 잘라 왜 성에만 처박혀있어? 당장 햇빛 아래로 나가자고! 와! 빵집 아저씨! 안녕? 갓 나온 빵 진짜 맛있어 보이네? 고.. 고맙..다? 꽃집 언니! 꽃 향기가 오늘도 참 향기롭다! 나도 다음에 꽃 쐬러 갈게! 네? 아.. 기..기다릴게요. 룰루룰루룰루! 구원자님! 제법 돌아다녀서 배고프지? 우리 저기서! 저녁 먹고 들어가자! 짜자님! 안녕하세요! 두 명이요! 아.. 손님! 오늘 생일 파티를 하는 손님들이 계셔서 가게가 좀 시끄러운데.. 괜찮으시겠어요? 응? 생일 파-리? 생일 파-리? 그렇다면 더더욱 빠질 수 없지! 나도 그 생일 파티에 함께 하겠어! 생일을 축하합니다! 생일에 맞은 성령이 이분이구나? 아.. 아.. 네! 맞아요! 그렇구나! 나도 생일 축하해줘도 돼? 물론이죠! 그렇지! 역시 생일 축하는 아껴서 좋을 게 없으니까! 그렇다면! 에이! 기분이다! 으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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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기념으로! 오늘은 내가 쏜! 미.. 미안! 아닙니다 와! matéri? 도전! 이럴 Pump! 새아 daha! 최소